윤세범? 윤세범? 정혜야! 정혜야! 너 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빨리 젖으셨다 얘기해! 나 사방한데! 야 윤세범, 사귈래? 아니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? 갑자기 뭔 소리야? 있어? 없어 너 꼬꼬니? 이까란? 아마 아닐까? 우리 결혼할까? 그래 좋아 괜찮아? 괜찮아? 나 여기 어떻게 왔어? 괜찮아? 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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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교 말고 뭐 얘기했는데 사람이 기댈 때가 필요하다고 너 잘했어 올라가자 아휴 아휴 올라가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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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hould be with me instead I know I can treat you better 세금이 거듭됐습니다 죽어 그만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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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